네 먼저 첫번째 포즈는 우리 마이다스 터치의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정면에 계신 기자님들 바라봐주시면 감사드릴게요. 정면에 많은 기자님들 와주셨습니다. 자 두번째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도 마이다스 터치의 포인트 포즈인데요. 두번째 포즈 마이다스 터치의 포인트 포즈 기자님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네 계속해서 정면 바라봐주시고요.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앨범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. 네 손가락 하트 부탁드리고요. 볼하트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이번에 왼쪽 바라봐주시고요. 마이다스 터치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번째 포즈입니다. 멋진 뿜뿜 카리스마 뿜뿜 네 제대로 뿜뿜하는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. 두번째 마이다스 터치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자 무대할 때 이 포인트 포즈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첫번째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. 자 다음 두번째 하트 또 볼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가지로 하트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오른쪽 기자님들 바라봐주시고요. 이번에도 마이다스 터치의 포인트 포즈 첫번째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멋지고 예쁜 포즈로 우리 기자님들 향해서 포즈 취해주시고 있습니다. 자 두번째 포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마이다스 터치의 두번째 포인트 포즈입니다. 무대에서 나올 이 포인트 포즈도 기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다음은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우리 기자님들 많이 와주셨어요. 한분 한분 눈 맞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웃어주시고요. 네 마지막 볼하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네 감사합니다. 이것으로 단체 포토타임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. 줄리씨를 제외한 다른 멤버분들은 무대 뒤에서 잠시 대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